녹색정의당 선임 대변인 김수영 첫 번째입니다. 오너 경영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거수기로 채워지는 이사회와 전문성 없는 경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대한민국 기업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시장 자유시장 하는데 대체 어느 나라 자유시장이 가업 승계를 옹호한단 말입니까? 2016년 세계 10억 달러 이상 부자 중에 상속자의 비율이 30%인데 대한민국은 2배가 넘는 74%였습니다.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창업에 실패하면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합니다. 성공해도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흡수, 단가 후려치기에 고통받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자수성과의 길이란 게 부동산 대박, 주식 대박, 코인 대박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오너 경영, 가업 승계로 해결이 됩니까? 더구나 노동시장은 유연화와 직무급제까지 언급했으니 노동자는 경쟁하고 기업가는 안정화라는 것입니까? 이게 윤석열식 공정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상속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효력이 다한 구시대 경제정책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엉터리 경제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을, 금수저물고 난 기업가 이세들에게는 경쟁을 재촉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후에 이어 지역공약 평가 1위를 받은 녹색정의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공약의 지역균형 발전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서울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양당의 담합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을 살리는 공약을 내놓은 유일한 정당,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가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양당의 지역균형 발전 공약의 실상은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이른바 지역균형 공약 면면을 보면 전국 주요 권역 광역 급행열차 도입, 광역 행정청 설립, 철도 지하화와 세컨드홈 활성화 등입니다. 겉보기엔 교통공약이고 듣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체는 수도권 중심 정책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 발전 공약은 곧 부동산 개발 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역 자체의 내부 교통망 확보 없이 광역 간 교통망을 활성해봤자 지역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철도 지하화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과 개발 이익은 수도권 소수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거대 양당에게 묻습니다. 양당은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비전도, 비전을 만들 의지도 없습니까? 녹색 정의당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역 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엿보이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교통공약의 경우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해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라는 공약은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역순환경제를 달성할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순환경제5법, 지방교보세 법정률 상향 공약에 대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의 타지역 유출을 줄이고 지역 활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호평했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자신있게 국민들께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공약들입니다. 인구 극감의 시기, 지역소멸은 디스토피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현실에 발을 디딛고 현장에 기반하여 시대를 내다보고 대안이 되는 지역살리기 정책 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 정의당은 현실에 따라서 Felicitsu의 시기, 지역구, 자동계에서 공걸이기 시작되면 장문에 남서 Christian의 시기, 지역구, 대학가, 공허기, 등교, 혈기, 등교, 대학, 수능, economists,